오늘도 나이 나세요 섹션 2 락킹체허 오른발 forward rock recover back rock recover 크로턴 애프트 락킹체허 크로턴 애프트 forward rock recover back rock recover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3 오른발 크로스 사이 터치 왼발 크로스 사이 터치 오른발 왼발 back side touch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4 V 스텝 아웃 아웃 back in in 인플레이스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카운트 1,2,3,4,5,6,7,8 풀 카운트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택 2번 있습니다 월 3와 월 8 끝난 후에 3시 12시 반경에서 퍼 카운트 택이 있습니다 택 D 밴딩 with shoulder shimmy to count D up with shoulder shimmy to count 카운트 1,2,3,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